강서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정리정돈이 필요한 이웃에게 수납정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우리 동네 수납정리도우미 사업을 펼칩니다. 먼저 강서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수납정리 자격증을 보유한 경력단절 여성 14명을 채용하고 홈케어와 생활방역 등 사전교육을 마쳤습니다. 수납정리 서비스는 단순히 집 정리에 그치지 않고 건강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취약계층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업입니다. 이번 사업이 정리정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경력단절 여성 모두에게 큰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. 수납정리도우미는 4명이 한 팀이 돼 신청가구를 사전 방문해 상담하고 정리구역을 결정해 맞춤형 수납정리와 방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정리가 끝난 후에는 정리수납기초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깨끗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저희가 가진 수납정리 기술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분들이 온전히 집에서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강서군의 한부모, 다문화,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가정과 중위소득 65% 이하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.